운명은 시시때때로 찾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운명의 또 다른 이름은 타이밍이다 그 빌어먹을 타이밍이 걔가 너 진짜 좋아한다니까 가자 콘서트 미안해 다음에 같이 가 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여잔가봐 널 좋아하는 거지 You brought out the best of me 우리 원래 친해 You took my soul and white did clean A love was made for movies 막 기다려? 아니 선우 If you love me Why'd you leave me Why'd you leave me Take my body Take my body My first love 늘 그 거지같은 그 거지같은 타이밍에 날 놓쳤다 All I want is And all I need is Find somebody Find somebody 그러나 운명은 그리고 타이밍은 그저 찾아드는 우연이 아니다 간절함을 향한 숱한 선택들이 만들어내는 기적같은 순간다 주저없는 포기와 망설임 없는 결정들이 이 머리를 잘 생각해봐 내가 왜 왔다 적어도 운명적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아주 가끔 우연히 찾아 드는 극적인 순간이어야 한다 덕선아 덕선아 하지만 너네 졸업할 때 주려고 했는데 이제 준다 사랑해 버스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같이 콘서트 갔을 때 그리고 내 생일날 너한테 셔츠 선물 받았을 때 나 정말 좋아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All I want is And all I need is 정환아 그 녀석이 더 간절했고 나 덕선이 좋아해 난 더 용기를 냈어야 했다 난 더 용기 냈어야했다 아멘